저희 영화 안녕하세요. 오늘 재미있게 보시고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영화의 주인공 차봉주 감독님과 배우님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안녕하세요. 연출한 차 봉준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시간 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시는 두 시간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했으면 집에 들어가셔서 좋은 글을 다행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에서 박수성 예약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 속에 꽉 차이는 이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오랜만에 봤을 때 반격스러운데요. 열심히 찍은 영화 보시면서 힐링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영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진으로 연결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얼굴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저희 모습을 여러분들을 담아주시기 위해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쌓여야 된다고 해서 양념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쉽네요. 근데 지금 가족의 달이잖아요. 지금 영화들이 많이 쏟아내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영화는 사실 가족의 달이 가장 어울리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딱 포스터랑 제목만 봐도 너무 착한 영화잖아요. 근데 착한 영화가 이면에 저희가 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시고 좋은 착한 영화는 지금 분들도 많이 추천해 주셔서 착한 영화라고 조용히 놓치는 일 없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도 솔직히 제일 능력이 욕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사은가 죽음 이 두 가지 명제 중에서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죽느냐 결론은 찬사나에 차 죽는다 그런 명제가 있다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찬사랑을 피우려고 하지만 보시다 보면은 아... 뭔가 산모의 추억에 대한 어떤 인생의 차가 있지 않겠는가 막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가만히 여기서도 소름을 많이 계신데 사실 중요한 기사에 노인들이 좀 봐야 돼요. 사실 제가 마음이 잘하던데 잘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얻는데도 잘하고 있으면 알아듣냐고 여러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에서 신혼부부 진아 여행을 맡은 배우 이현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년봄에 이 안녕하세요를 찍으면서 많이 헤링되고 진짜 배우로서 이 작품 만난 곳에 대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됐습니다. 그 기억 여러분들에게 우스란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즐겁게 가주시고요. 행복한 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 소나 옆에서 맡은 박찬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영화를 처음 봐요. 그래서 지금 긴장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영역한 마음 따뜻하게 행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진아 가락이 윤석이라는 연주연은 입니다. 배우고 느끼고 뭉클한 경험을 하면서 작년을 찍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첫 선을 보면 여러분들도 소중한 안내를 다시 듣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하는 역할을 맡은 윤석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힐링 많이 하시고 많이 오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기 한 여름 같은 차가 더한 거라고 합니다. 많은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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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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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촬영 정리해 정리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ven 마지막으로 짚어지만 할 때 문제됩니다. псих리할 때 이 우린 창렬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